오늘은 여러분께 무식한 여자들이 얼마나 세상을 빈궁하게 바라보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식없고 지능 낮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한 이유를 보고 가시죠. 한국 여자들이 사랑하는 sns 트위터에는 조회수 381만회와 6909번 리트윗되고 2678번 인용되었으며 5천개의 좋아요를 받은 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열로 응급실 두 차례 가면서 알게 된건데 열이 39도를 찍어도 가임기 여성한테는 토변검사로 임신상태가 아님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열제도 안준다. 임신 가능성 없다고 백날 외쳐도 이게 절차라고 하더라. 사회가 젊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잘 느낄 수 있었다. 라면서 이 한국 여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여자를 마치 임신 머신으로 생각한다는 뉘앙스로 글을 썼죠. 그리고 이 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렇게 시켰나요? 라는 무지능 여성의 질문에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한국 여성의 답변. 이런 못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분노하는 한국 여성. 정말 최악이라고 화를 내는 한국 여성과 그걸 맞짱구치는 한국 여성. 한국 여성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를 쌓아나가고 이 모든 일들을 여성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승화시켜서 대한민국은 여성차별이 만연한 국가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피해망상은 정말 낮은 지능에서 유발되는 안타까운 현상이죠. 참고로 병원 밥 먹은 사람이라면 알건대 병원에서 해열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노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사용되는 해열제인 대노간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임신 초기에 임부에게 투여 금지. 임신 중기 말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이라는 말을 대놓고 적어놓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 혹은 간호사들은 이 사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 여자들은 진짜 미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 거짓말은 병원에서도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병원 밥 좀 먹은 사람들은 젊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하든 상관없는 절차이다. 네가 아는 범위가 적어서 그딴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옛날에는 이런 모자란 사람들이 나댈 공간이 없었는데 sns라는 판이 깔아지고 난 후에는 모자란 사람끼리 모자란 의견을 발전시켜서 문제가 된다. 이런 멍청한 글에 정성스럽게 이유를 설명하는 댓글들을 보니 세상이 미쳐도 한참 미쳤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라면서 병원 밥 잔뜩 드신 분들의 댓글이 달리지만 모자란 지능을 탓하지도 않고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는 한국 여자는 자신을 향한 지적에 대해서 고열 때문에 힘든 상태에서 임신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불편했다. 라면서 자신의 기분이 나쁘고 불편한 걸 말했을 뿐이라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머리가 멍청하거나 지능이 나쁜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멍청한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시키고 그 멍청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 죄라고 할 수 있죠. 사회가 젊은 여성을 임신 기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열제를 투약하지 않은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저의 수년간 먹은 병원 밥 잔밥으로 미루어 보아. 저 글을 작성한 한국 여자는 기괴할 정도로 배가 튀어나온 뚝녀 한국 여자일 가능성이 높고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함부로 해열제 났다가 지읏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휘몰아치니까 강한 어조로 말한 게 아닐까 싶네요. 유관상 임신할 얼굴이 아니어도 배가 존나게 빵빵하니까 이거 임신인 것 같다는 확신을 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무식한 인간들이 무식한 인간들끼리 무식한 대화담론을 발전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병원 쪽을 향해 침을 뱉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되면 무섭습니다.